아무튼 그래요 아싸 맵 개좋고 쏴 잘 잡았고 잡아서 걸고 박살 바로 살리려 하네요 아 이렇게 갔잖아 한잔 뺍시다 반대 반대 발전기 많이 돌아갔어요 이거 잡아야 되거든 폭발 터뜨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어 핑때문에 걸렸어 스프린 듯 잡았고 폭발에다가 원감까지 터뜨리면 가운데 발전기 막을 수 있지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밀렸어요 분노 쏴야되 분노 걸렸어 실수 다시 업고 하얀 갈고리 쓰면서 가운데 발전이 맞고 엄청 유리해요 에어어어어어어 안돼 텔러포트 아비 여기 지형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안되는데 아 지금 쳐야지 칼질을 어떻게 하려고 그니까 이게 저쪽까지 가면은 못건다 이거야 직천가 생각 못한거죠 맞아주면서 기어가게 해가지고 못걸게 하려는 수작이었던거야 직천인줄 몰랐던거죠 오케이 미션이 고맙습니다 박살내고 따라갈 필요는 없고 따라갈 필요는 없고 아이씨 이게 0.1초 차이로 직천인줄까지 직천이 볼 XYZ 직천 님 직전자들이 직천영상 직천인줄까지 직천 Markus 직천영상 스티쳐 해제하고 내려야죠 이제 판자 다 빼지 않았나 없을걸? 내가 알기로는 그쵸 쓰레기 맵이라서 요 판자는 부숴면 죽는 판자고 폭발 그래서 발동 나이스 원감까지 저 끝발전이가 돌아갔네 여기 발전이가 제일 많이 돌아갔거든 폭발 폭발전이 이러고 운영 돌리면은 내가 이겼죠 내가 이 뒤로 도망가면은 한명이 살리러 가야되는데 그러면 여기로 만날 수 밖에 없으니까 뭐야 어떻게 갔어 아 귀신인가? 아 귀신인가봐 아 아 아 아 아 아 누... 있는거 없... 아무것도 없거든요 판자 창틀..포함에... 아 있네 죽었다 이거 결국에는 피를 보는구나 아이씨 약통 피볼 뻔 했는데 이 양반 분노 쏴야 돼요 분노 죽었거든 이제 분노 2단계라는 폭발 써주고 위치 보이고 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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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돌렸어 HM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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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제 뭐였었는데 스프린트니까 살리면 스프린트로 확 뛸거란 말이지 아하하 그와중에 직천을 당하기 싫다 오케오케 당시대 자존심 지켜야지 나는 스프린트 걱정하고 있었는데 살 생각이 없네요 살기 힘들긴 해 이 상황에서 맵이 좋아가지고 문제없이 맵이 좀 안좋았으면 까다로워질 때 다인큐 3인큐입니다 이 사람이 일본인인거 같고 일본인 제외하고 3인큐인거 같애 아 저 이맵 아니었으면 저줄 수 있어 이맵이 진짜 좋은 맵이거든 모자이크 땡 심장마피 직철을 피했더니 이제 네 오퍼링 직처가 기다리고 있었죠 직철을 안당하려고 비디오를 냈지만 직철을 당함 오케 이맵이 이맵이 다 좋은데 사다코 티비가 약간 좀 내가 원하는 것은 없는 경우가 좀 있다 가운데 티비는 기가 막혔어 솔직히 가운데 티비에서 지분이 한 2지분되요 가운데 그 티비 딱 하나 있는거 오케 요거는 젤패드 항출혈기 항출혈제 오 잘했어 근데 왜 지수 혼자 쓸까 재미넣습니다 좀 힘들어하는거죠 자 가봅시다 아이 맵도 좋네 자 해그는 항상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가운데를 지배하는 자 게임을 지배한다 아이고 이거 이따가 이따가 수락받을게요 가운데를 지배하는 자 좋네 쌀 내그룹 쌀 내그룹 저거 죽은건데 이거 없네 다시 겹살 취하고 계속 덫을 설치해줍니다 계속 덫을 설치해줍니다 메디킥 컷 네 아니 뭐 돌리는게 저 끝인가봐 왜 이렇게 없어 나 던 10개 됐는데 덫 하나 제거했고 마브라서 스크린트 못쓰죠 죽었죠 여기 위치가 아주 괜찮겠고 이제 켜진다 안 켜졌고 이것도 긁고 죽었다 다시 와봐서 아이고 바쁘다 바빠 그래 안돼 딸 안돼 내둬 여기 다시 깔고 이것도 잡고 이거 들어서 걸어주고 헤베 견제 능력이 장난이 아니지 맵 장악 능력이 괜찮네 이거 잡아주고 한번 업어주자 아우지 넣으면 엄청 유리할 것 같은데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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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초 전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날 쌉돼지라 해도 좋네 아이고 이 녀석아 시꺼번에 뭐 지나가냐 죽었죠 펀치 이 녀석아 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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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구방송에서 올킬을 알려드립니다 아이고 추격버그 이거 언제 없어져 아니 상대 잘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만난 그 그 해그 상대하는 팀 중에 가장 잘한거 같은데 이거 다잉큐도 아닐거 같은데 아 다잉큐도 계겠다 돈도는 안쌉 어 제가 최근에 해그 했을 때 가장 힘들었어요 근데 맵이 좋았는데 힘들었어요 오케이 이거 미션 고맙습니다 미션비에 감사합니다 따봉 미션 또 들어왔다 좋구요 아니 얘네 풀탐을 좀 알고싶은데 상대를 잘해가지고 풀탐을 좀 보고싶은데 네 명 다 닫아놨더라구요 근데 아이디를 네 글자로 맞춘 일본인들이라서 다잉큐는 맞는거 같고 어디가면 만날 수 있나요? 대마대를 하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단돈 21,000원 세일할때 사면 10,500원 다잉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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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은 세일할때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